한국국토정보공사 미친놈 왜 저래? 왜이래들 진짜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외에는 손님이 없다는게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? 친구도 아니고 회사사람들이랑 두두! 왜이렇게 시리어스해? 한잔해 치겹다 치겨워 침장님 저는 컨디션이 좀 안좋아서 아니 무슨 한창인 20대에 컨디션 타령이야 원래 회식때는 이렇게 맨정신으로 있는게 더 힘들어 마셔 마셔 네 왜 뭐 말해봐 어우 맞다 남친이랑 헤어졌다 그랬지 아주 그냥 눈빛이 벌써 헤어져 무수에 차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왜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? 어? 왜 헤어지려고 좀 외모가 별로야? 직업이? 아님 좀 연봉이 났나? 아니 남자친구가 없다니까요 팀장님 몇번을 말해요 그럼 팀장님은 결혼 안하세요? 아 나는 회사랑 결혼했지 아 왜 이렇게 진지애들 아 인생 뭐 있어? 어? 이때라도 편하게 죽여 이때 편하게 막 하고 싶은 얘기들도 하고 어? 놀자 놀아 죽이자고 뭐해 죽이자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팀장님께 감사의 의미로 우리 다같이 건배합시다 우리 문 팀장님 아니 회사를 위해 다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뭐야 오늘 또 회사를 위한 한마디를 하래? 그럼 문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도는건 어떻습니까? 좋죠? 예 아이씨 망했다 웬 건배사야 아직도 이런거라나? 아 생각 안나는데 뭐라고 하지? 아 팀장 승천? 회사가 좋다? 팀원? 아 회식처가 안되네 진짜 시작하시죠 자 제가 먼저 박보검 해주세요 박보검 박보검? 박 박 박수를 고 보냅니다 검 겁나 수고한 당신께 박보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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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분 러브샷 타세요 러브샷 러브샷 에휴 툭 쏠려 러브샷 러브샷 아 아 너무 더러워 어떡하지? 안 벗는 삽니다 안 벗는 삽니다 왜? 짜증나 문티비장 건배사 끝내 죽으래 어? 야 뒷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 다음 누구예요? 강수석님 자 다들 흥청망청 외쳐주세요 흥청망청 네 흥 흥 흥해도 창 청춘 망 망해도 청 청춘 흥청망청 흥청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주선님 또 또 꼬꼬 마신 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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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 해야지 아 제가 배가 불러서 어머 배가 불러? 그럼 소주를 마시면 되지 자자자자자 얼른 먹어 자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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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아 이제 누구 차례지? 어? 두선이 두선이 차례다 그래 좋네 우리 막내 한번 건배사 기깔나게 한번 해봐 흐흠 하루 우리 소통 협력팀 잘해 짠 짠 짠 꼭 스피 헑 어샸 아이씨 짜자마 짠 짠짠짠짠 짠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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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짠 아 진짜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딴 건배사가 뭐라고 아... 퇴사하고 싶다 자자 건배 건배 아 두두 건배사 때문에 그래? 아우 이제 안 시킬게 좀 마셔 두두 지켜보고 있다 팀장님 저 좀 천천히 마실게요 매일 오는 회식이 아니잖아 놀 때 화끈하게 놀아야지 이럴 때 안 마시면 더 힘들다? 마셔 마셔 오늘이 마지막이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자자 한 잔 더해 잘 마시네 마셔 문 팀장 아 요즘 막 이렇게 권하고 그러지 않지 않나? 아우 얼마나 한다고요 우리 팀 막낸데 이럴 때 좀 해야지 진짜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그럼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마 아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마셔 그래 천천히 마시라니 어머어머 뭐래 뭐래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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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팀장님 잔이 비워졌네요 어머 어머 드세요 원샷 원샷 어 어 그래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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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럼 그냥 내가 눈을 누르고 어이구 너무 쉬우고 너무 쉬우고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아니 날개를 틀려가지고 날개를 틀려가지고 컷!